1. 2. 1. 1. 2. 2. 3. 3. 5. 6. 건강버스도 나오네. 여기도 관광 뭐 월만하지 카페들도 있고 간절곧 0.2킬로 아 여기서 해도 집어넣으면 좋겠구나 소망 소망 왕왕경 잘 붙여놨네 이름 잔디를 깎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네 평일이라 확실히 조용하네 원양어업 개축비 등재도 있고 우체통도 있네 소망 우체통 간절건 왔으니까 뭐 끝까지 한번 가보지 묘도 있고 뭐 저거 뭐야 묘지야 뭐야 무슨 비상이라고 써있는데 비상밖에 모르겠다 새 역사의 비상 소망 우체통 브라마세트 회장 3 4 5 감사합니다.